안녕하세요 오우 깜짝이야 사실은 제가 내일 화장통 광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마침 오늘 피부에 트러블이 몇 개 올라와가지고 지금 자기 전에 팩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촬영이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팩을 하고 오늘은 일찍 자서 내일 광고 촬영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 전에 물 좀 마시고 이제 이거 지우고 자야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네 지금 잠깐 빵이 잠깐 나와 봐 네 지금 새벽 3시 정도 됐는데 제가 원래 좀 자고 나면 얼굴이 많이 부어서 오늘 화장품 광고 촬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왜 그래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얼굴이 많이 붙는 편인데 오늘 오늘 아침 일찍에 광고 촬영이 있어가지고 화장품 광고 촬영이라 붓기를 좀 빼려면 음 얼굴에 붓기를 좀 빼야 광고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한두 시간이라도 밖에 좀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람 맞추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밖에 러닝 한두 시간 왕이야 그만 좀 해요 이제 왕이야 그만 좀 해요 이제 이렇게 새벽에 나오니까 뭔가 좀 상쾌하고 좋네요 하나 둘씩 그곳을 떠나 시끄러웠던 소린 나오죠 아 진짜 힘들다 어디로 흘러가려 하는지 언제쯤이면 돌아오는지 난 아나도 모르지만 막상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못생겼어. 이런 말 넣어라. 넣을건데? 머리 자른거. 귀엽다. 그냥 불렀건데? 움직지마. 니가 내 카메라 떨어뜨리고 남남부터 카메라가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니까? 좀 이상한 소리 좋아. 카메라. 예쁜 마음이 안 돼 모여 지구의 내일을 그려요. 광활한 이 우주에 오롯이. 사랑만 남겨요. 광활한 이 우주에 오롯이. 사랑만 남겨요. 사랑만 남겨요. 이거만 먹어볼까? 오늘을 사랑. 빵이야. 사랑만 남겨요. 하지만 내일도 살아야 해. 어두운 건 버려야 해. 아주 하얗게. 씻어낼 수 있다면. 얼마든지 몇 번을. 반복하고 나면. 새것처럼 빛날 거예요. 새것처럼 빛날 거예요. 예쁜 마음이 안 돼 모여. 지구의 내일을 그려요. 광활한 이 우주에 오롯이. 사랑이 무서워해. 사랑만 남겨요. 안녕. 뭐지. 끝. 이 우주에 오롯이. 아까부터 오기. 다음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